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태원 대한상위 회장 등 경제계 수장들을 만났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잇따라 재계화의 스킨십에 나서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았습니다. 재계에선 최태원 대한상위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5대 경제단체 수장들이 모였습니다. 경제계 현안 전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가 간담회 전부터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5대 경제단체장은 지난 4월 청와대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 부회장 사면 문제와 함께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간담회에서 나온 경제단체장들의 여러 건의를 정리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주 강산입니다.